여기 여색을 즐기는 왕이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진탕 마시고 즐기느라 아직까지 술기운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죠. 머리를 식히러 성을 베야하던 중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소리.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던 왕은 추군덕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던 여인은 집안으로 들어가버리고 이 조차도 왕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곧이어 시종을 통해 선물을 보내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선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선물을 집어드는 손이 뭔가 이상합니다. 왕이 열일곱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의 정체는 늙은 노파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도라로 동생인 이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들은 늙고 추한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밖에 나가지 않는 셀프 감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여느 때처럼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애가 탄 왕이 문 앞까지 찾아온 곳인데요. 이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동생이 입을 막아버리는 언니 도라 한층 더 간드러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도라의 목소리는 왕이 열일곱이라 착각할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기에 왕을 속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 한몫 잡고 싶었던 도라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아쉽긴 하지만 왕에게는 신선한 유흥거리였죠. 그녀들은 본격 손가락 가꾸기에 들어갑니다. 언니 도라는 정성스럽게 달인 약총물을 손가락에 바르고 동생 이나는 일주일 내내 손가락을 빨고 있었죠. 하지만 손가락의 상태는 더 안좋아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라는 그나마 낳은 동생의 손가락을 구멍으로 내미는데 왕은 아주 마음에 들어하죠. soft and tender sweet-smelling courtesy demands that I ask for something that I could freely take without any pretext. I am your king. Don't forget. far be it for me to dispute the will of such a great king. I only ask of you this one favor? of course. I be welcome into your bed in the darkness of the night without any candle. 어쩌려고 그러는지 동침 약속까지 해버립니다. of course my beautiful angel of course anything you like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녀들은 늘어진 살가죽을 접착제로 붙이는데 그날 밤 도라는 온몸을 꽁꽁 가린 채 왕궁으로 향합니다. 왕의 침실은 약속대로 불이 모두 꺼져 있었죠. 거사를 치르고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했던 왕은 몰래 촛불을 가져와서 얼굴을 비춰보는데요. 열일곱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늙은 로파가 누워있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하는데요. 헛구역지까지 합니다. 추락하던 도라는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리며 운 좋게 목숨을 구합니다. 지나가던 마녀가 도라를 발견하고 그녀를 안쓰럽게 여긴 것인지 자신의 젖을 물립니다. 잠시 후 젊고 아름다운 육체로 변한 도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사냥을 낳은 왕이 마침 그녀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한편 동생 이나는 언니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는데요. 그녀 앞으로 드레스와 왕의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합니다. 왕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나 언니를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데요. 연애가 끝나고 이나는 집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나를 돌려보내는 도라 하지만 이나는 다시 돌아왔고 화가 난 도라는 아무 말이나 해버립니다. 언니의 말을 그대로 믿은 이나는 정과 아름다워지기 위해 이바사를 찾아가는데 로망난 노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칼 가는 남자를 찾아가는데요. 언니가 준 보석들을 보여주며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나는 다시 젊어질 거라는 욕망에 부풀어 설레기만 할 뿐입니다. 피부가 모두 벗겨진 채 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나 한편 왕과 도라는 이웃 왕국에 초대되어 외줄타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도라의 피부가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란 그녀는 성을 빠져나와 도망가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